자기 주식 자기 주식이란 회사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합니다.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주가가 심하게 하락할 때 이를 방어하기 위해 회사가 자기 주식을 직접 사들이기도 하고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지급해야 할 때 자기 주식을 사들여 지급하기도 하고 회사 합병으로 인해서 혹은 회사 지분율을 높여야 할 이유가 있을 때 등 다양합니다. 자기 주식은 주식 일부를 회사 내부에 잠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발행 주식이지만 유통 주식 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기 주식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없고 배당도 받지 못합니다. 자기 주식을 취득한 후 나중에 다시 팔거나 나눠주거나 소각할 수 있습니다. 구름마트는 주식시장에서 한 주당 800원에 자기 주식 20만 주를 사들였습니다. 자기 주식은 자산이 아닌 자본에 해당하며 자기 주식을 산 금액은 기타 자본 혹은 자본 조정에서 차감합니다. 자기 주식을 사면 주식을 매입한 금액만큼 자본이 줄어들고 그만큼 현금 지출이 있으므로 자산에서 빼줍니다. 이제 구름마트가 자기 주식 20만 주를 처분합니다. 살 때는 한 주당 800원을 주고 샀는데 팔 때는 900원을 받고 팔았다고 해보겠습니다. 먼저 자기 주식을 모두 팔았으니 기타 자본 자기 주식을 없애줍니다. 그리고 자기 주식을 팔아서 한 주당 100원의 이익이 발생했는데 이 금액은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자본익려금에 반영합니다. 자본익려금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익려금을 적습니다. 그래서 증자, 감자, 자기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 부분이 자본익려금에 들어갑니다.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이나 기타 사항들은 기타 자본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구름마트가 자기 주식 20만 주를 처분할 때 한 주당 600원을 받고 팔았다고 해보겠습니다. 800원에 사서 600원에 팔았으니 200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우선 자기 주식을 모두 팔았으니 기타 자본, 자기 주식을 없애줍니다. 그리고 한 주당 200원의 손실 금액은 자기 주식 처분 손실로 기타 자본 혹은 자본 조정에 반영합니다. 구름마트가 이번에는 자기 주식을 소각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방식은 감자에 의한 소각과 이익에 의한 소각이 있습니다. 감자에 의한 소각, 즉 감자 소각을 하면 발행 주식 수도 줄어들고 자본금도 감소합니다. 이 방식은 이전 영상인 유산감자, 무상감자, 자본 잠식편의 유산감자와 같은 회계 흐름으로 주식을 소각하고 나면 자본금이 줄어들고 주식 매입가와 액면가와의 차이를 감자차손 혹은 감자차액에 반영합니다. 이 경우에는 자기 주식 소각 공시를 주요사항 보고서 감자결정 공시로 하게 됩니다. 이익에 의한 소각, 즉 이익 소각은 이익익려금 감소를 통해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사주 소각이라고 하면 이익에 의한 소각을 이야기합니다. 이때에는 자본금 대신 이익익려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행 주식 수는 감소하지만 자본금은 감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자본금은 발행 주식 수 곱하기 액면가가 맞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익 소각을 한 회사의 감사보고서에는 이익 소각으로 발행 주식 수와 액면가를 곱한 금액이 자본금과 상이하다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익에 의한 소각은 주식 소각 결정 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자에 의한 소각이든 이익에 의한 소각이든 자기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면 주식을 취득한 금액만큼 자본이 감소하고 현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만큼 자산도 줄어들게 됩니다. 자기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면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존 주주의 한 주당 주식 가치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것은 주주 환원 정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투자자는 복잡한 회계를 다 알 필요는 없고 개념 정도만 이해해도 됩니다. 다만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거나 팔거나 소각하는 것은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이슈가 있을 때 꼭 그 이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